24번에 나와 있는 것은 과학자들이 어떤 가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될 건데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를 잘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결과를 잘 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일부 이제 시작하는 연구자들은 잘못 믿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좋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설이다 라는 것 앞에 있는 가설을 그냥 받아온 거야 어떤 가설 is guaranteed 보장되는 가설 뭐라고 옳다고 즉 옳은 것이다 라고 보장되는 그런 가설이 좋은 가설이야 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콜은 속도를 늦출 거다 반응 시간의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와 같은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떤 내용을 여러분의 가설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면 before you test it 여러분이 그 가설을 검증하기도 전에 알고 있다면 이것도 알고 있지 이거 알고 있잖아 알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속도가 늦어진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 그렇다면 주어자리 testing ing 여러분의 가설을 검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것도 말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떤 내용을 research 연구라고 하는 것은 be suppo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로 되어 있다 라는 것 좀 말을 바꾸면 be supposed to 라고 하는 것이 뭐뭐 할 예정이다 또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주로 쓰는데 해야 한다는 의미를 넣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야 so to get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즉 as a researcher explorer 이라고 하는 같은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쓴 거지 연구자이면서 탐험가인 여러분이 need to live 떠나야 돼 어디를 떠나야 돼 safety of the shore 이라고 하는 해변의 또는 해안 지역의 안전함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leave 라는 단어가 타동사야 뭐뭐를 떠나다 목적을 바로 쓴다 그럼 해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보면 돼 바다가 이렇게 있을 거지 그럼 바다가 있고 그 주변에 여기는 이제 해안이 되겠지 여기가 shore 이라고 하는 거야 바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 좀 위험한 곳이고 여기는 안전한 곳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전한 곳은 이쪽이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쪽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잖아 미지의 지역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지식을 확립하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야 된다는 거야 좀 지우고 그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즉 이 해안의 안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사실을 얘기하는 것 여기를 떠나서 모험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live venture 어디로 uncharted waters uncharted 라고 하는 것이 지도에 없는 이라는 의미야 원래 chart 라고 하는 것이 차트야 차트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것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미지의 미개척지의 이런 의미야 미개척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waters 라고 하는 게 원래 영역이 아니야 얘는 바다다 이 waters가 물이 많다라는 의미로 water에 s를 붙여 여기는 해안 지역이었잖아 그럼 아까 내가 그림으로 보여줬던 거에 의해서 이 부분은 지도에 특별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은 미개척 바다인 거잖아 원래 이건 바다로 계속해도 괜찮아 이제 이 지문에서 표현하려 가는 부분은 미개척 부분이다 라는 걸로 이제 미개척 영역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거고 미개척 영역으로 모험을 떠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알고 있다면 what we are doing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it would not be called 그거는 불리지 않을 거야 그건 연구라고 불리지 않을 거야 연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뭔가 탐구해서 새로운 사실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부가적으로 쓰인 건 앞에 조동사 그대로 받아오고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반대로 가는 거지 c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어 하나에 보충하는 말 하나 둘 다 명사가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명사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다 만약 여러분의 예상이 about 뭐에 대한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미개척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여러분의 예상이 주어 이제 동사 잘못된 것이라면 그건 괜찮은 것입니다 예상이 잘못됐다? 이것도 괜찮은 거야 앞에서 처음에는 이제 초반에 시작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연구자들은 다 옳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 what이라고 하는 거 뒷문장 불완전하고 전시사 뒤에 명사자로 해서 what을 썼던 거고 주어에 are 맞춘 거야 즉 과학자들은 are allowed to make mistakes까지 실수를 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allow라는 단어가 allow 목적어 쓰고 투동사원형을 이렇게 쓰잖아 a가 뭐뭐 하도록 하다 allow a가 뭐뭐 하도록 하다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라고 하는 거 목적어가 빠져 있고 수동이 됐고 투동사원형이 됐어 남았어 과학자들은 실수를 하도록 또는 실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편하겠네 베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연구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다 어떤 과정 골목길을 올라가는 과정이다 왜 올라가는 거야? 알아보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 뭘 알아볼 건데 그 골목길이 blind 골목길이 눈이 먼 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 blind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있는 거 즉 앞을 볼 수 없는 거 꽉 막혀 있는 거 이런 의미를 blind라고 쓰는 거야 그 골목길들이 막혀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골목길을 올라가는 과정이 바로 연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골목길이 있어 그럼 이 골목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미지의 세계지 미지의 세계 uncharted waters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게 그게 바로 연구라는 거야 갔다가 막혀 있으면 그러면 잘못된 거야? 아니야 잘못됐다고 해도 실수한 거니까 괜찮아 실제로 과학자들은 종종 배웁니다 더 많은 것을 뭐로부터 예상으로부터 어떤 예상 Do not turn out Turn out이 나타나다 드러나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상이라고 했으니까 예상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겠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예상으로부터 더 많이 배웁니다 뭐보다도 From 그대로 간 거야 From those Predictions 라고 하는 거를 고대로 받아서 복수로 썼고 됐었고 여기는 Do 쓴 거지 대동사야 여기 나와 있는 Turn out 일반 동사 고대로 받아갔다 비동사라면 비동사였을 거야 그럼 여기에 Do는 Turn out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지 그러니까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예상으로부터 보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예상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 24번의 맨 마지막까지 좀 많은 여기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야 만약에가 아니라 So See라는 타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 자리였고 접속사 If가 명사 성질을 가질 수가 있어 25번 내용 도표에 관련된 내용들은 해석을 우선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어야겠고 실제 시험에서 이런 도표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에는 똑같은 방식이야 도표와 의미가 표현된 것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겠고 주로 나오는 것들은 연도에 따라서 국가의 이름 요 어떤 그 대상의 이름이라던가 그 각각의 시기에 따르는 어떤 수치들 그리고 그것이 높은지 낮은지 가장 많은지 가장 적은지 이런 어휘들을 좀 잘 봐두면 돼 The above graph 위에 나와 있는 graph는 이것은 shows 보여줍니다 평균적인 학급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Primary educ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교육이니까 초등교육을 얘기한다 다섯 개 국가의 초등교육에 있어서 학급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2005년과 2017년에서 두 가지의 색깔이 좀 달라지고 있지 모든 국가 except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야 UK라고 하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2017년의 평균 학급의 크기는 진한 색깔의 크기는 UK 빼고 decreased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보라는 거야 이런 단어들 compared to that in 2005 2005년의 그 학급 크기와 비교해서 2005년이 연한 색이고 그리고 요색 옆으로는 다 떨어지고 있지 UK만 빼고 요런 단어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리고 2005년에는 Korea's Average Class Size 한국의 평균 학급 크기가 가장 컸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에서 뭐가 어떠했나 라고 하는 부분들 모든 국가에서 가장 컸습니다 얘가 지금 제일 높지 이쪽으로 보게 되면 뒤에 어떤 상태로 more than 한 학급의 30명의 학생 이상 30명이 넘는 학생을 가지고 그럼 여기서도 이제 30보다 높은지 낮은지 요런 것도 좀 봐야겠고 2017년에는 진한 색을 보자는 거야 하지만 2017년에는 칠레의 Average Class Size 라고 하는 칠레는 요기 있지 이것이 이것이 The largest 가장 컸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얘가 지금 제일 높지 뭘로 30명이 넘는 수로 하나급에서 그리고 2005년에는 다시 또 앞쪽에 색깔 들어봐야겠네 평균 크기 학급의 크기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의 학급 크기 요거겠네 이게 더 컸습니다 뭐보다 UK의 영국의 그 학급 크기보다도 얘가 요거보다 더 높은 거 맞지 반면에 The reverse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2017년에 2017년에는 영국의 학급 크기가 더 컸었던 거지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Every Class Size 라고 하는 것이 더 적었습니다 20명의 학생들보다도 더 적습니다 20보다는 다 아래쪽에 있네 두 곳 모두에서 2005년과 2017년 모두에서 한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치나 어떤 그 비교의 어휘가 나오는 것들을 좀 잘 봐두고 해석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야 26번과 같은 이러한 그 실용문 안내문에 관련된 것들은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된다 의외로 이런 게 나왔을 때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정말로 많아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지 그레이 카운티 2021 Job Fair 이라고 하는 그레이 카운티의 2021년 채용박람회야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박람회 채용박람회 4월 2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고 베이쉬월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장소 나왔고 시간 나왔고 기간 비즈니스 기업체들은 사업체들은 Across 그레이 카운티라고 하는 그레이 카운티 전역에 있는 Across는 가로지른 거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보는데 이 그레이 카운티 전역에 있는 사업체들은 Can now register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즈를 위해서 부즈를 위해서 2021년 채용박람회에서의 부즈를 위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부즈라고 하는 것은 한 이 센터가 이렇게 있으면 구역을 다 나눠 그리고 이 한 구역 이렇게 하나의 작은 칸막이 같은 이 부분을 부즈라고 하는 거다 작년은 Was the largest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Ever held in this area 이 지역에서 개최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Every라고 하는 건 이게 경험적인 의미로 쓰이고 해석할 때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 뭘 가지고 있는 80명이 넘는 고용주들과 1000명이 넘는 구직자가 있는 그러한 굉장히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를 프로세스 켜도 괜찮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80명 이상의 고용주와 1000명 이상의 구직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 올해는 We are moving 우리는 이동합니다 어디로 훨씬 더 큰 장소로 이동합니다 뭐가 있는 많은 공간이 있는 모든 참가자들을 위한 많은 공간이 있는 더 큰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등록비용은 80달러 그리고 등록에서의 마감 시한은 4월 14일 오후 6시까지고 그리고 고용주들 사업체들이 있지 이 고용주들에게는 향상된 서비스가 있는데 부스라고 하는 것이 가로 세로 5미터 그리고 와이파이가 무료고 그리고 고용주만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와 뒤에 어떤 다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먹는 것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라는 거 내용적인 걸 한 번은 읽어봐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27번에 나와 있는 것도 내용적인 것들만 잘 파악을 좀 하자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돼 위버사이드 이스케잎 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제목으로 위버사이드 이스케잎은 시티와이드 도시가 넓은 도시 전역의 탈출 게임입니다 플레이 행해지는 어디에서 스마트폰에서 행해지는 도시 전역의 탈출 게임이야 We turn the city of Riverside Riverside 라고 하는 도시를 바꿉니다 뭐로 커다란 탈출 게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We're in 이라고 하는 거는 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들어가 있는 관계부사 역할 정도로 보면 돼 그 게임 속에서 팀들은 질주를 해야 됩니다 달려야만 돼 Around the city 도시 전역을 도시를 누비며 다녀야 됩니다 말을 살짝만 바꾸면 된다 Around는 주변이니까 도시 전역을 질주해야 됩니다 달려야만 됩니다 뭐 하면서 Completing Challenges 도전과제를 완수하면서 뭐 없이 Without getting caught Get caught 잡히다야 잡히는 거 없이 그러면 경기하는 방법은 Get your ticket 티켓을 얻으십시오 즉 티켓을 구매하세요 티켓 하나를 구매하면 되는데 Per team 팀마다 티켓 하나야 Of up to six players Up to는 뭐뭐까지 그러니까 여섯 명 정도까지 이루어진 팀에 여섯 명까지 여섯 명 여섯 명 그 경기하는 사람까지 이루어진 팀 당 티켓 하나를 구매하십시오 Choose the start date for the game 그 게임을 위해서 시작하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서 뭐 전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 날짜 전에 그리고 arrive at the start location 시작하는 장소에 도착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때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그날 여러분이 원하는 아무 때나 시작하시면 됩니다 점수를 얻으십시오 as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 뭐 뭐 가능한 한 많은 점수를 얻으십시오 뭐 함으로써 퍼즐에 답함으로써 뭐 하면서 while moving around the city 도시 저녁을 돌아다니면서 어 열리는 시간을 보게 되면 3월 1일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가 될 거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에서 밤 8시까지가 되겠네 티켓 프라이스는 티켓당 50달러가 되는 거야 이 가격은 on a daily basis 날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scape adventure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어 팀의 구성은 여섯 명까지만 가능한 거 같아 업투니까 까지 여섯 명까지만 가능하고 그럼 다섯 명은 안 되느냐 될 수 있지 여섯 명을 넘어가는 건 안 될 거 같네 여섯 명까지 한 팀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티켓을 하나 구매해라 라고 하는 거야 일곱 명이 한 팀이 될 순 없겠지 여기서는 다섯 명 괜찮고 두 명 괜찮은 거다 28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해석만 잘하면 큰 무리가 없는데 이게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나온다 그런데 이런 것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한번 해석하고 의미만 정확히 좀 잘 보고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번 다시 읽을 때 좀 속도 있게 읽기만 하면 문제가 틀릴 게 없거든 인그리드 벌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토컬럼 스웨덴에 있는 스토컬럼에서 태어났습니다 1915년 8월 29일에 그녀의 어머니는 독일 사람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스웨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언제? 자신이 세 살 때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네 Pass away 라는 단어가 die 하고 같은 의미야 열두 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She was brought up 그녀는 길러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삼촌인 오토와 숙모인 Holder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Bring up 이라고 하는 건 위로 가져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로 가져온다 라고 할 때 사람을 위로 가져가는 거는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의미야 여기는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She was interested 그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중학교에서는 interesting이 맞냐 interested가 맞냐 이런 것들을 좀 따지기는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구조에서 주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이 여성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흥미로운 사람이 아니고 ing 아니겠지 의미상 안 맞아 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로부터 언제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그래서 그녀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Royal Dramatic Theatre School 이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스토클룸에 있는 She made her debut Make debut 하면은 데뷔하다야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영화에서 일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1940년대 초에 She gained star status in Hollywood Hollywood에서 스타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광고가 떴네 그리고 뒤에 Played many roles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As 뭐로써 여주인공으로써 영화의 여주인공으로써 앞쪽에 문장이 다 끝나고 뒷문장에서 한번 부연설명을 쓸 거고 이럴 때는 분사를 쓸 수 있지 Play는 타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의 ing고 이거는 뭐뭐 하면서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 많은 역할을 하면서 Hollywood에서 스타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Hollywood에서 스타의 지위를 얻었고 그리고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괜찮은 거야 두 개의 의미 모두가 다 분사에서 쓰일 수 있는 콤마 뒤에 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 Berman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Was considered 여겨졌습니다 뭐라고 To have 가지고 있다고 어떤 것을 굉장히 많은 연기의 재능 그리고 천사와 같은 자연적인 미모 그리고 어떤 의지 기꺼이 뭐뭐 하려는 의지 열심히 노력하려는 의지 뭐하기 위해서 Get the best 최고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서 영화에서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는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consider 타동사야 목적어 없지 없으면 수동 뒤에 있는 것은 하나의 표현처럼 보면 돼 consider 이라고 하는 단어와 목적어 쓰고 그 뒤에 보통 이제 보충하는 말로 명사랑 형용사를 쓰는데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아 투동사원님도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목적어가 빠지면서 수동되고 남아있는 부분 she was fluent 그녀는 유창했습니다 다섯 개의 언어에서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즉 출연했다 등장했다지 a range of 다양한 다양한 영화와 연극과 tv 작품에서 나타났습니다 등장했습니다 라는 거 해석을 빠르게 자연스럽게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문법적으로 체크한 것들 외에는 문법을 볼만한 것도 크게 없었다 29번에 나와 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문장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있지 배타적인 것보다는 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 while ing 여기 while ing 하나의 어구처럼 봐도 괜찮아 뭐뭐 하는 동안 이라고 하는 거 reflect on 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정도의 의미한 그래서 조직과 리더와 가족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뒤에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해설지 해석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 오늘날 조직이 있고 리더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집단들 이건 하나의 집단들이지 이 집단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뒤에 내용입니다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독특하고 유일한 특징들 중에 하나는 뒤에 나와 있는 바로 포용성이다 라고 하는 거다 include 라는 단어가 뭔가를 포함하다 잖아 뭔가를 포함하는 거 inclusive 라는 명사로 포용성이라고 보면 돼 왜 그럴까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이 포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해 주니까 뭔가를 지원하고 어 뒷받침해 주니까 어떤 것을 what everyone ultimately wants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니까 뭐로부터 그들의 관계로부터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어 뭐냐면 관계를 왜 맺겠어 나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면 우리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지 관계를 맺음으로써 협력을 하게 되고 그 협력에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관계를 맺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관계로부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즉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포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support 라고 하는 건 뒷받침하다 지원하다 라는 부분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The majority 대다수의 리더들과 그리고 조직들과 그리고 가족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언어를 뭐의 언어인데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 여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정도로 봐도 괜찮다 오래된 체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패러다임 그 오래된 패러다임 속에서는 한 사람이 여기로 갈게 makes all the decisions 모든 결정을 내리게 돼 여기 in which 라고 하는 거 뒤쪽에 타동사 앞에 주어 있고 타동사가 필요한 목적어 있고 완전한 문장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 부분은 관계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Willer 받고도 큰 무리가 없는데 없네 공간적인 의미니까 한 사람 부연설명이야 전형적으로는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그리고 뒤에 그리고 또는 가장 부유한 이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오래된 체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결정이 지배를 합니다 얘가 동사야 얘가 주어고 어떤 상황과 함께 little discussion little은 거의 없는 거잖아 논의가 거의 없고 또는 inclusion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포용이 거의 없는 상태로 논의나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거의 없이 그들의 결정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exclusivity 라고 하는 배타성 이라고 하는 것 배타적인 거야 배타 타인을 배제시키는 배타성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부연설명이고 result 라고 하는 단어가 자동사야 여기 자동사야 수동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ing를 썼고 result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보지 in 과 from 이라고 하는 거 in은 뒤에 결과 그리고 from 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인이 어떤 결과를 낳다 from은 뭐뭐가 원인이다 어디 어디에서 기인하다 라는 의미로 이러한 배타성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라는 걸로 쓰였어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보면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 어떤 집단들에 대해 집단이 필요하잖아 이러한 이러한 것이 필요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유일한 특성들은 아마 포용 포용성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맺으면 그 안에 조직도 있고 리더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러 관계를 맺게 될 건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협력이라는 거야 그럼 이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포용성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많은 리더와 조직과 가족들은 예전 방식의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방식 그러니까 오래된 시스템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게 뭐냐면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내용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결정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안에서는 당연히 논의라던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겠지 그럼 결국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한 사람만 그 결정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배제되는 거니까 배타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오늘날 이러한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냐면 디렉터 이라고 하는 뭔가 지시하는 사람 아니면 최고 경영자 아니면 다른 어떤 수석 리더가 될 수도 있어 어떤 조직에 지금 내가 해석한 것들은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들을 넣어준 거야 해설지에 있는 단어들은 약간의 한글 해석으로 좀 달리 가고 있어 일반적인 의미로 봐도 큰 무리가 없어 지도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CEO 최고 경영자라던가 senior 이라고 하는 것은 손 위에 좀 더 위에 있는 요런 의미거든 그래서 다른 뭐 상위의 리더 상위계층의 리더 아니면 뭐 수석 리더 이렇게 해도 괜찮다 요 부분은 this person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니까 바로 연결이 돼야겠지 그래서 요렇게 삽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표시를 했고 there is no need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present their ideas 자신들의 생각을 제시하는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그냥 또 나오겠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 또는 그들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여겨지니까 뭐라고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니까 이 사람만 괜찮은 거야 이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지 하지만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배타성이다 라고 하는 건 심지어 천재와 함께 하더라도 이 천재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천재와 함께 할 때 조차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럼 천재와 함께 하면 보통 이 천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거 아니야 그렇다라고 해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배타성이다 라고 하는 거는 is not 아니야 효과적이지 않아 뭐 만큼 포용성 만큼이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그리고 이 포용성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경청되고 그리고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거든 협력이라고 하는 협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용이 끝났고 문법을 좀 볼게 as와 as 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데 이때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을 하는 거야 이때 결정을 할 때 기준은 비동사이거나 이형식 동사라고 하면 이때는 형용사를 쓰는 거고 그 외에 일반 동사라고 한다면 얘는 부사를 씁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이렇게 써준 거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한 구조로 하나 내용을 연결시킬 거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공간적인 의미잖아 포용성이라는 것 안에서 벌어지는 거 그래서 where 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줬어 남아있는 것들은 크게 없겠고 여기는 need to 동사원형에서 그런 뭐 뭐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명사 need도 to 동사원형이 꾸며줘 뭐뭐할 필요 명사 이 앞에 나와 있는 건 의미상조가 된 거야 for others 라는 부분 이 정도까지 그래서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지 30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약간 비유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이 살짝은 좀 이건가 저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해볼게 objective point of view 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이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is illustrated illustrate illustrate 라는 단어가 삽입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 쓸데없는 광고들이 자꾸 뜨고 있어요 뒤에 설명이 됩니다 illustrate 설명하다 삽입하다 설명하다 설명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John Ford의 philosophy of camera 카메라의 철학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럼 카메라를 가지고 뭔가 설명하려는 것 같아 forward는 여겼습니다 뭐를 카메라를 뭐라고 창문이라고 또 카메라를 창문으로 관객을 뭐뭐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구조가 같은 구조야 관객들을 관객들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어디에 있어 창문 밖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뭐 하면서 여기 ing 뭐 하면서 라는 의미로 보면 돼 뭐 하면서 보면서 사람들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여기 within 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로 쓰여서 내부에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디 내부에 창문 안쪽에 있는 그 사람들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창문 밖에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지 우선 문법적으로 보면 consider 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쓰이는 걸 보면 consider a, b 구조로 많이 쓰여 그러니까 a는 목적어 b는 보충하는 말인데 이 b의 형용사나 명사라고 하는 걸 쓰거든 근데 이렇게 쓰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consider 글자가 좀 consider a to 뒤에 b 또는 to 동사 원형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a가 뭐뭐라고 여기다 정도 to b to b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이나 관점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사람이 눈이 이렇게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좀 무섭게 생각했네 눈이 이렇게 있는데 눈은 뭐야 뭔가를 바라보는 거지 그럼 그 바라보는 거를 카메라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이 눈을 이 눈이 카메라 카메라 이렇게 렌즈가 달려있는 카메라 그럼 이 카메라를 통해서 뭔가를 바라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관객이라고 생각해 우리의 눈은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라던가 어떤 이벤츠라고 하는 일들 이런 거를 바라보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볼 거 아니야 이 카메라를 마치 창문이라고 보라고 그럼 우리는 창문 밖에서 창문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보기만 할 거야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보자는 거다 지금 이건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놓고 글을 읽어 나가야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지 않으면 그냥 해석만 하는 거야 해석만 할 거면 해설지 보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요청 받습니다 뭐 하도록 ask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뭐 하도록 그 행동들을 바라보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마치 뭐처럼 마치 그 행동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멀리서 발생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멀리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멀리서 발생하는 것처럼 왜 멀리서라는 말을 써서 객관적인 거니까 객관적인 거니까 우리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것처럼이다 갑자기 과거형이 나왔으니까 좀 이상했던 거잖아 가정법이야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정할 때 과거 동사를 쓸 거고 주어가 단수이던 복수이던 or 쓰게 된다 멀리서 발생하는 것처럼 그 일어나는 행동들을 바라보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we are not as 요청을 받진 않습니다 뭐 하라고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진 않습니다 왜냐면 객관적이니까 창문 밖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계속 그림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 그림을 한번 좀 다시 정리를 좀 해줄 거야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 나오네 고정된 카메라의 역할을 합니다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여기는 employee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사용하다 이용하다라고 보면 돼 객관적인 관점은 카메라를 가능한 한 많이 고정된 카메라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합니다 employee가 고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무생물이 나올 때는 사용하다 이용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 뭐하기 위해서 produce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창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집중합니다 어디에? 행위자에게 집중하고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 없이 drawing attention to the camera 그 카메라의 주의를 끄는 거야 draw attention to 뭐뭐의 주의를 끌다 카메라의 주의를 끄는 것 없이 행위자와 행동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말이 좀 어렵지 카메라가 뭐였어? 우리의 눈이었지 그러니까 우리의 눈 즉 주관적인 것이 없다라는 얘기야 카메라의 주의를 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의를 끄는 거니까 주관적인 것 없이도 주관적인 것 없이 주관적인 판단 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실 여기에만 집중한다 결국 객관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객관적인 카메라는 제안합니다 또는 보여줍니다 감정적인 거리를 보여줍니다 뭐와 뭐 사이에 카메라와 그 대상 사이에 감정적인 거리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즉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카메라는 보입니다 단지 뭐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기록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 다음에 투동사원형 여기는 진행형이야 잠깐 묶어주고 뭐를 기록해 목적이 이 뒤쪽으로 나와 있다 캐릭터들과 등장인물들과 그리고 그 이야기 속의 행동들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상하지 어렵게 보지 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냥 이야기라고 보는 거고 그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행동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상들이 있겠지 people이라고 하는 거 캐릭터로 썼어 actions라고 하는 거 이벤트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의 등장인물과 행동들을 그냥 단순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능한 한 어떻게 솔직하게 straight forwardly 솔직하게 기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사적인 의미 부사가 꿈이었고 솔직하게 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거다 근데 여기에 감정적인 거리라고 하는 게 뭘까 근데 어렵게 보지만 항상 단어의 의미를 잘 봐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이 거리야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는 이만큼 있는 게 거리야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는 거는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거리를 두다 또는 거리라는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감정적인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다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떨어져 있다 결국 객관적이다라는 얘기야 카메라와 대상 사이에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다 이거야 거리가 있다 떨어져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대상 사이에는 감정적인 거리가 있다 즉 객관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기록만 하는 거야 뒤에 for the most part 대부분 감독은 우리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natural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유형의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아 카메라의 위치 그러한 유형의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의 각도를 사용합니다 이거 왜 그런 거야 객관적인 거 대부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뭔가를 보고 객관적으로 어떤 그 각도를 가진다는 거지 카메라는 눈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눈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의 각도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야 중립적이고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유형의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의 각도를 쓰는 거니까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뭔가를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객관적인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comment on 뭐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도 않고 뒤에 어떤 행동 어떤 행동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번역하지도 않아 해석하지도 않아 그냥 단지 그것을 기록만 할 뿐이야 객관적이니까 뒤에 뭐 하면서 letting it unfold 그것이 펼쳐지도록 하면서 letting 앞에 문장 끝났지 부연 설명 그래서 분사 구문을 쓸 거고 let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나 pp를 쓸 건데 unfold 펼쳐지다 라는 자동사야 그래서 그냥 썼다 동사 원형으로 그러한 어떤 행위가 펼쳐지도록 하면서 그냥 기록만 합니다 so we see the action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보는 거지 어디에서 the viewpoint of an impersonal observer 감정이 없는 그러한 객관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그냥 보게 되는 거야 impersonal 개인적이지 않은 거야 감정이 없는 관찰자의 그러한 관점에서 만약 카메라가 이동한다면 즉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눈이 하나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테이블 위에 있는 사과만 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뭐야 이게 죽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기는 보겠지 시선이 딴 데로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럼 결국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 내용이야 만약 카메라가 이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즉 이동하는 것입니다 moves라고 하는 예가 여기로 들어가 있고 대동사로 보면 돼 그래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둘을 썼고 비동사라면 비동사로 쓸 거다 눈에 띄지 않게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객관적이니까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거야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calling as little attention to itself as possible 말이 좀 어렵네 as as possible 야 또 가능한 한 그 자신에게 즉 카메라에게 우리 자신에게 카메라에게 거의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서 call 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잖아 관심을 부르다 주의를 부르다 그러면 주의를 일으키다 또는 뭐 관심을 일으키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 그러니까 가능한 한 카메라 자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즉 우리 주관적인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라는 느낌으로 쓰인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훑어보는 것입니다 calling 뒤에 나와있는 것도 분사구문 call 이라는 단어 타동사 목적어 여기다 그리고 attention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없는 little 써야 돼 a little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셀 수 없으니까 little 그리고 카메라와 뒤에 대상이 같으니까 제기되면서 쓴 거고 자 전체적인 내용이 좀 어렵다 라고 했었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볼 거냐면 사각형을 크게 하나 그려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사각형을 그렸는데 오 난 이걸 좀 채우려고 그랬는데 채우기가 안 되나 채우기가 안 되면 음 음 요런 것들은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내용을 조금 필요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자 여기서 가져오지 뭐 이거는 그림으로서 한번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왜 이렇게 된 거야 다시 한 번만 지우고 미안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아유 잘 됐네 자 이렇게 한번 볼게 불필한 거 살짝 지워 주시고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볼까 그러면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카메라로 본다고 했었잖아 그럼 우리의 눈이 있겠지 이렇게 생긴 눈이 하나 있을 거고 우리의 눈은 근데 창문과도 같다 라고 했어 우리의 눈이 뭔가를 보고 있는 거야 이쪽을 본다 라고 생각해 그럼 우리가 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여기에 배우라고 하는 어떤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사건도 있겠지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창문 밖에 있는 사람과 사건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는 하나의 관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쪽을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지 우리 관객은 이 밖에 있는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그냥 바라만 보는 냉담한 관찰자인 거야 그리고 이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눈은 이러한 것들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록만 하는 얘가 카메라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있는 그대로 기록만 하겠지 있는 그대로 기록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마치 우리 관객이 이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참여하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어렵게 쓴 거야 눈을 카메라로 보고 우리 자신을 카메라로 봐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이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도 보고 이쪽 방향도 보겠지만 카메라가 돌아갈 때에는 카메라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관점에 신경 쓰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냥 본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게 30번 내용이었던 거예요 내용 자체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좀 까다로웠던 분인 것 같아 이렇게 네.